슬슬 던지다. 난 루킹삼진도 당했어. 난 잠수는 당하면 안되지. 야 쪽팔리게. 야 연석삼진은 또 참.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. 15분 이후에 못 들어가는 거지? 그냥 계속 가야되겠네. 아우 이 새끼 뭐 나는. 아니 공이 신나. 오다가. 쭉쭉쭉쭉쭉. 아니 기회가 없는건 아니겠는데? 조금만. 침착하네. 우리 상담받으러 가자. 상담받으러. 뭘 상담받아. 상담받기는 씨.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.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. 나이스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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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